지금까지 해석했던 곡들을 한 1절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 저희가 그 곡의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무가 완벽하게 숙지예고가 안 된 거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멤버들이랑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거라서 저희가 예전보다 버스킹 30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은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저희 성민 전역하자마자 보여줬었던 카이음을 혹시 빼막도 기억이 나면 같이 해볼 수 있으면